장수야, 아빠 하우스에서 일 조금만 하고 올 테니까 따뜻한 데서 놀고 있어, 그냥. 알았지? 장수 같은 경우에는 올 때, 들어올 때부터도 뭔가 다리도 좀 이렇게 집중거리면서 좀 불편한 상태였었고. 고 filmmakers, mail buddy 여기 모순 Freeman,ног NOR가들로예요. 제가 개를 아예 그, 이별할 때 아픔이 너무나 슬픔이 커가지고, 개를 안 키우려고 그랬었어요. 안 받아들이려고 몇일에 걸쳐서 거부를 하고,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나갈 줄 알았죠. 안 받아주면. 안 나가요. 아이고, 그렇죠. 아이고, 정수도 인생하니까. 안녕하세요, 인생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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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이 주변에서 뭐 유기되지 않았을까. 걔가 몸이 불편하니까는 관리가 쉽지 않아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. 내 조금씩 조금씩. 나가 못 가던데요? 이따구, 기모단다. 자, 아장생이 보고 가자. 아이고, 이거 봐. 우와, 재생의 기록이 있어요. 아프지 말아 모르게. 쑥쑥, 나라, 쑥. 자기와 우리 아들. 엄마가 뭐에 왔나? 우와! 저희 팔 봐서 고기 좋아해 물먹어, 물먹어 다 먹네? 우리 진짜 저녁 먹고 내... 어디가 아픈지 모르니까 답답하고 또 점점 처음보다는 기력이라든가 모든 게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거 아닌가 건강을 좀 체크해가지고 정확히 알아가지고 좀 장수하고 같이 좀 건강하게 오래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제 웰시코기라는 종소인이 있어요 전반적인 신경계 검사상에서 디스크 같은 특정 부분에 통증이 있다거나 이런 변화들을 좀 보이지 않았고요 전반적인 경과를 봤을 때는 웰시코기에서 다발하는 퇴행성의 골수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솔직히 치료법이 있지는 않아요 안타깝지만... 이렇게 상관할 수밖에 없겠네요 대신에 이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소변을 제대로 못 보는 상황이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계속되면 방광염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수시로 배 아랫배를 압박해서 좀 배뇨를 유도해보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신선한 씨는 천천히 ownership 공감하는 사건 풍선의 공감하는 데 취소하는 데 도착시 잘하는 동안 선호완 장소랑 즐겁게 재밌게 사는 방법 보거든요 야, 장소야 이제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아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